전주시 가압 김윤덕 의원입니다. 역사박물관 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관장님 올해 역사박물관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 100년 통사인데요. 1948년부터 2048년까지 역사를 기술한 건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자는 김진현 씨고요. 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를 논의하는데 책의 시작이 1948년입니다. 이게 1948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아마 저자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버지를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 기념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연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2048년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2048년 아마 앞으로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담아서 한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5년부터 시작되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도 그 역사에 바탕이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1948년 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이식하는 게 뉴라이트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로 이 저작께서 이 책에 삽입되어 있는 지도들을 보니까 독도가 다 빠져 있어요. 독도가 빠진 이유는 지도가 작거나 독도와 상관없어서 뱉답니다. 이 저자가 인용한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백년후라는 책에 보니까 이 원본을 제가 구해봤거든요. 그런데 원본에는 독도가 있어요. 섬이. 그런데 우리 김진현 저자가 쓴 역사박물관이 공식적으로 발간한 이 책에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도를 표기 안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도에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까? 독도 빠지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독도 일본에 넘겨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책 내용을 보니까 한국의 독특한 초고속 경제성장의 기반에는 일본이라는 변압기의 존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승만과 4.19 박정희는 민주사회 기반 구축기로 재평가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그 후과, 즉 좋지 않은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이 등장했다. 이거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의 후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까? 박근혜의 문헌과 실정으로 탄핵이 되었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역사방무관이 발간한 목적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덮어주고 싶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게 기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저자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압축 성장을 설명하면서 일부 논란이 되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할까요?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의 너무나 유해한 한동이고 반역이었다. 그래서 저자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전두환을 겨냥한 거랍니다. 그 저자 바보 아닙니까? 1980년 5.18이 어떻게 전두환을 상징합니까? 이 나라 민주주의의 상징, 광주민주화운동이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의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발간 심의위를 통과한 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대중적 역사 교육물을 제작하는 그런 대중교양 서적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역사박물관 기관에서 5.18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유해한 반동이었다. 반역이었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면 역사 왜곡을 넘어서서 그게 반역이고 반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5.18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께 그거 대책이 아니에요. 이런 책이 다시는 출간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제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역사박물관의 이름으로 나가는 책에 대한 발간 검열 시스템, 점검 시스템 표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이 발간된 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수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놓쳤다고 해서 관계 공무원 징계해야 된다. 심의원들 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저는 최소한 이 책을 다 수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란이 되는 부분과 독도 표기 등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고 현재 우리 박물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e-book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수정을 하고 또한 다른 부분도 저자와 협의를 통해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정이 안 되면 수거해야 되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그 후가 좋지 않은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등장했다.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족불혁명을 통해서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족불로 탄핵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